이거 설치할거야 앞에다가 이거 설치 아니야 아니야 그 놔줘 내가 설치할거야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 상자에다가 돈이랑 나중에 먹는걸 다 넣으시고 아니야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아이템 비우지마요 틱님이 아이템 비울건 여기 어 감사아 돈도 비워야되요 돈도 비우고 근데 지금 드릴거 아니라서 쉴트 몇개 있어요? 저요 지금 쉴트만은 999 꾸러미 3개에 576 있는데 데저트 포질? 포실? 이게 좀 많아요 한 5000개쯤 있어요 그리고 슬러시가 2000개쯤 있고 전 슬러시가 1000개 좀 넘게 있고 그거 쉴트 블럭이 지금 2500개? 아 2600개 정도 있거든요 2600개? 그러면 이거 드리면 3000개 되죠? 쉴트 네 3000개 돼요 999개 999개 3뭉치만 일단 먼저 하고 네 슬러시 몇개 있다고요? 슬러시는 1100개 정도요 그러면 슬러시는 한묶음 한묶음 이렇게 비교해볼거에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아예 이거 두 뭉치 드릴게요 두 뭉치? 저는 나머지는 넣어야지 근데 슬러시랑 저거 셀트블럭이랑 화석이랑 이렇게 셋이 하이에는 비교를 안하나요? 네 저거 어차피 다 같은거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같나? 나한테 왜 그래 음 일단 똑같은 조건으로 까니까 한번 운을 비교하는거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쉴트 한뭉치 슬러시 한뭉치 데저트 한뭉치 해서 비교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싹 까서 하면 되잖아요 어 아니에요? 일단 쉴트 쉴트 일단 두 뭉치씩 까가지고 누가 운도 아 그냥 해보죠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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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상자가 더 필요할거 같은데? 음? 아니요 아니요 그냥 확률이 같다는 전자에 그냥 해봐요 아 그러면 지금 드린거 그냥 다 그냥 구분없이 까면 되는거죠? 네 이걸 구분하는건 다음에 따로 실험을 하는게 나으니까 아 오늘 다 생각하지 말고 정라님 죄송한데 지금 안할거에요 적어도 한달 후에 할거라서 그냥 테라리아 즐기고 계시면 한달 후쯤 제가 공지를 올릴거고 근데 그전에 정라님이 얻는게 더 빠를거에요 지금은 안들입니다 맵이 정돈도 안됐고 그때가 되면 프레님이 공지를 하실겁니다 네 지금 오픈영상도 안만들었고 그사이되면 이미 정라님이 얻었을거에요 문 로드를 기다리시는거보다는 지금 즐기시는게 나을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지금 드릴 수도 없으니까 시작하나요? 아니요 오프닝 멘트만 오프닝 멘트만 좀 합시다 쪼매 기다려주소 아 그리고 이거 거기다 넣어요 그 번호창에다 넣으면 수월해요 오 똑똑하시네 아 잠깐만 드래곤 빼야돼 칠트 포지 슬러시 순서대로 해봐야겠다 전 그냥 다 섞었어요 멘트좀 할게요 자 이제 저랑 같이 게임 자주하는 틱님이랑 저랑 이거 뭐냐 추출기에서 얻어지는거 누가 돈이나 이런 특수템을 많이 얻는지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뭉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뭉치를 해서 누가 돈이 더 많이 나오나 그리고 어 뭐냐 그 펫이 나오나 그런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펫은 한개당 몇점으로 칠까요 어 그런거 생각 안해봤는데요 안했.. 안했다고요? 어..어 펫 하나당 일플레로 칠까요? 그럴까요? 왜냐 그만큼 저 아까 오천개 깠는데 한개도 안나왔거든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시작 돈도 비우셨죠? 네 오케이 저는 지금 36골드를 지나가고 있고 37골드 77골드 77골드 아 7골드래 77 실버 81 실버 어.. 난 아직 37일버인데 몰라요? 이러다 갑자기 10골드 뜨기도 하니까 네 롤님 안녕하세요 1골드 돌파 그럴 수가 난 60인데 1골드 56 실버 1골드 56 실버 중간중간 이거 브리핑 좀 해주세요 오우 저거 뭐지 저분? 더블 중간 스티링 이거 이거 파셔야 돼요 이거 밑에 어 어 파서 가져가셔야 돼요 자 계속 아 뭐야 흐름 끊겼잖아 엠 와 이거 작전인가요? 와 1골드 됐다 와 작전이었나? 아직 특별하게 뜬건 없고 이거 왜 일로가 썰트 뭐지 이거? 칠트? 아니 저거 저거 뭐지? 저거 무슨 광물 저번에는 아까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네 아아 저 데저트라서 저게 나오는구나 네 노가다에요 저 벌써 2골드를 향해 2골드 아 2골드 넘었어요 저 봤도 2골드 25 실버 전 2골드 60 70 실버 일단 보석은 다이아몬드랑 루비 빼고 다 나왔네요 전 다 나왔지롱 이럴숄까 뭐하는거에요? 네 지금 비교? 4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자 3골드 돌파 헐 한 번에 따라잡으셨네 호호호 아까 그 대쉬가 효과가 있었던건가 의도한건 아니지만 아니 100% 의도야 잡아 아니에요 앞으로 키 두번 눌렀다가 그렇게 된거에요 짜자잔 이거요? 데자트나 실트나 슬러시 블럭을 가지고 추출기 하나 대고 왼클릭하면 돼요 지금 3골드 59 전 4골드 헐 와 진짜 오졌다 뒤통수 맞았다 아 루비까지 다 나왔네 일단 저 보석은 다 나왔어요 새거 전 다시 시작 오케이 저도 이제 새거 지금 4골드 75플레 아 75플레 75플레요? 아니요 아니요 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5골드 헐 난 이제 4골드인데 거의 두고보자 나 한번에 10골드 나오기만 해봐라 어 4골드 오 괜찮아 여기서 펫 하나 나오면 이기는거야 음 바로 1플레 빵 아 근데 상대방이 뭐 먹었는지도 안 보이네 그래야 돈 돈이 보이면서 더 재밌게 하는데 그러게요 음 별다른게 뜰고 있지 않네요 저도 딱히 돈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아직도 4골드 38실버에요 이제 41 아 양파를 썰었더니 눈이 따갑네 아 양파 썰었어요? 뭐 먹었어요? 네 양파랑 마늘이랑 스팸이랑 같이 볶아서 먹었어요 어 맛있겠다 아하 스팸은 안 부러운데 그게 부럽다 나머지 달달하니 맛있었어요 야채 맛있지 기람료 전 이제 4골드 74 전 5골드 80 헐 6골드 어 26골드 네? 한 번에 20 몇 골드 나왔어요 이럴수가 한 번 더 더블 흠 흠 이랬는데 틱님한테 그거 나오면 대박 펫 응 음 아직까지 별건 안 나오네요 전 6골드 67 7 8 전 26골드 50 어 역시 인생 역전이야 인생은 한 방인가 응 여러분 프레님 보고 배우시면 안 돼요 네? 인생은 한 방이 아니에요 어 어! 패 떴어 뭐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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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솔직히 말해요 갖고 있었죠 아니에요 전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수가 이제 8골드인데 나는 아니야 저 화석에서 좋은게 뜰거야 난 아직 10 난 아직 10 힌트에서 지금 저 하나 나왔어요 그럴 수가 저의 희망마저 꺾지 마세요 자 저는 세번째 몽치 저도 세번째 몽치 저도 세번째 몽치 아 코인을 뜨길 바라면 누가다 와아 9골드 와아 27골드 젠장 이러다 1플렉 그냥 딱 뜨기도 한다니까요 제 경험담인데 이미 뜨셨잖아요 펫이 하나 떠서 아 네 아 부러워 아 오류 아니에요 이거 오류 아닙니다 여러분 실트 갈아넣고 있는거에요 버그 쓰신거야 아 버그 아니야 클릭하고 있는게 어 다 보이는구만 버그 실트를 추출기에 넣어서 템 뽑고 있는거에요 이건 절대 버그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제 28골드 자 이걸 다 아프면 프레님이랑 저랑 대략 6천개씩 즉 한 12천개씩 하는거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비유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델 놈 델이라는게 도박을 하지 말라는 권장 방송이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 돼요 도박을 권장하는건가요 도박을 권장하지 않는건가요 저를 보시면 도박을 안하겠고 프레님을 보시면 하겠죠 아 제목은 아 제목은 보스격파가 끝났어요 이맵에서 한번 더 할거에요 스켈레트론 이거 그거에요? 전문가 에요 아 그거 우리 스켈레트론 안잡았죠 네 오케이 전 이제 12골드 어 12골드? 갑자기 올라가셨네 5골드정도 더 나오셨나보네 아까부터 꾸준히 그냥 올라가던거에요 딱히 뭐가 많이 나오고 이런거 아니에요 아 전 29골드 그 뭐가 안나오네요 저는 방금 프레님을 잡으신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제 맵에서 잡았어요 틱님 맵에서는 안잡았어요 아 잘 뜰거야 내가 만든 맵인데 암 슬롯이랑 침척토 에에 그거랑 실틀 실틀 나오면 돼요 광석은 다 골고루 나오는거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와요 광석이랑 보석은 아직 별다른거 없이 13골드네요 이제 14골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29골드 아 침척토가 실틀에요? 저거 뭐지? 데자트를 뭐라그래요 한국어로 화석이요 문러드 다시 잡아달라는데요 그럴까요? 아 귀찮아 어제 겁나 잡았는데 어제 4마리 잡았나? 5마리 잡았나? 어 뭐야 이거 화석을 까보겠습니다 어제 문러드 소환님 있어요 4마리 잡았어요 어제 4마리 잡았어요 아 그중에 하나 실패했잖아요 네 제가 죽.. 죽고 죽.. 죽자마자 프레님이 살아나서 응 그 텀이 아 진짜 영화같았지 좀만 빨리 살아나시지 응 알겠고 보이는 아니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좀만 좀만 더 버티시지 아 그러네 서로 남팎하기 전문가 피통 두배고 두명이어서 또 더 던전에 골렘이 쓰면 있는 애도 잡아주세요 아 이미 다 잡았어요 정라님 16골드에요 저는 30골드 오늘은 아까 보스 잡는 것들 반복시 다 해가지고 지금 보스 다 잡고 나서 이거 실트라던가 그 추출기에 넣으면 막 광물같은거 넣으면 그거 누가 더 잘 뜨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 잡는거 보시려면 이 영상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거나 유튜브에 올라오셨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기는 다 잠겨요 저는 그럴 수가 에에 닭대가리? 아 그거 말고 1플렛 떴다 대박 진짜? 1플렛 19골드 네 나랑 지금 차이가 안나 후후후후후 아니 지금 골드가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프레님 아 그니까 골드 와 1플렛 떴어요? 대박 와 실티에서 그렇게 안 뜬게 화사 글까니까 이렇게 나오네 펫도 노려볼 만한가 와 진짜 펫 1플렛 하길 진짜 다행이다 아 한 50골드 했어야 하는데 아 사실 50골드 하려다가 1플렛 한 거거든요 아까 깠을 때 안 나와서 아 아닌데 저 지금 33골드 저 20골드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후후후후 아 진짜 팀님 거 보였어야 더 재밌는건데 한번만 더 대박이 떠라 아니야 그냥 팡팡 떠라 대박 아 이거 은근 재밌네 아 이거 재밌다니까요 이거 한번 빠져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프링글스 같은 존재에요 프링글스 같은 존재에요 자 이제 저 마 이제 이거 슬러시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요? 저랑 자주 게임하시는 이터널틱님이에요 달키님은 퇴근했는데 왜 안오시지? 퇴근해도 어 잔업하시더라? 그 카풀 해주시는 분이 늦게 퇴근하면 시외버스 타고 와야돼가지고 오래 걸리시는데 최악이다 전 그 다음 꾸러미 전 아까 이미 36골드 아 근데 아직 내가 뒤쳐지고 있구나 몰라요 이러다 또 뜰지 네 끝날 때까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뒤쳐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건 관심이 없는데요 뭐 그런 생각을 해야합니까 22골드 저는 36 이게 나이였으면 엠 네? 난 여기서 멈추겠어 그럼 아 124 아 24 아니요 24 아 22 프레님 엠 프레님 힘내라 네 롤링 감사합니다 엠 엠버 두개 펫이요? 네 안노라 프레님이라 아 왜 내가 내가 그런거 아니잖아 제가 잘등한건데 내꺼까지 드신거 같은데 아닌데 내가 그럴줄알고 멀리 뛰어놓은건데 도둑이다 아니라고요 아 진짜 이플레 오젓다리 이플레 아 전 또 플레가 또 뜨셨다는줄 헤헤 도는 안뜨네요 지금 전 23골드 와 근데 진짜 안뜨네요 이거 네 저 아까 5천개 갈았는데 안뜬다니까요 펀즈할때 와아 근데 1플레 나온것도 대단한거에요 저 아까 5천개 갈았을때 골드가 1플래도 안됐어요 다 5천개 갈고나서도 지금도 지금 5천개 갈았는데 36골드 잖아요 돈이 없이 프레님 아까 한 몇천개를 제물로 받쳐서 이제 두개나 받으신 아 그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질 수 밖에 없는거구만 이거 제물로 받치셨으니 이 이 질 수 밖에 없구만 25골드 선생님 그런 수장대기 없는 질문은 관심이 없다니까 시잘떼기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친구 외모를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 저분 얼굴도 몰라요 남자끼리는 합니다 아 남자끼리는 서로 얼굴 해요? 누가 더 못생겼냐 야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 하면서 결론 다 못생긴 버전 1.4냐구요? 아닐걸요 저 1점 음 이거 버전 어떻게 보지? 음 전 이제 슬러쉬로 갑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데저트 아까 슬러쉬 했었고 어 나는 가망성이 없어 나는 두고가 어 아 근데 돈 진짜 조금 나온다 대신에 그러다 마지막에 1플렉까지 먹으면서 완전 완승 관광을 보내고 하지만 갑자기 이터널틴이 패드 3개를 먹더니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한 개는 몰라도 세 개는 솔직히 에바지 그럼 로또 로또는 다 털어 쓴 건데요? 어 로또로 사고 말지 그럴까 여러분 로또 사실 다 편집했어 어 44 골드 오오 진짜? 40 몇 과드에요? 저요 안되요 아하하 아 근데 돈이 확 올라가는건 하나도 없네 düigabori가 잘한다 화석팻이 나온다 화석팻이 나온다 아 근데 진짜 모을 때는 정말 개같이 모았는데 이렇게 한번을 했으니깐 너 lapt fait 어어 갑자기 61골드됐네 너무 진짜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완전 발렸다. 저 이제 100개도 안 나와서요. 60개. 저 200개요. 50개. 아 혹시 몰라. 지발렸어. 지발림. 지발. 지발림. 전 끝. 요다 넣어야지. 여러분 프레님한테 확률 싸움 걸지 마세요. 무조건 저예요. 막 내기 이런 거. 근데 저 내기는 웬만해서 잘 안 줘요. 막 그 뭐지? 후원 내기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잃을 겁니다. 많이 해서 프레님 방송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어쩌다 테라리아를 시작했죠? 팬분이 테라리아 해달라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자 저의 결과물을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 썰디? 이거 스털디? 스털디 포즈? 이게 250개. 쿠퍼... 그니까 구리 262개. 뭐 이거 광석은 다... 어... 200... 중반대인 거 같아요. 틱님은 어때요? 광석? 저도 200 중반대예요. 300 넘어간 건 구리 하나고... 저는 300 넘는 게 없어요. 플래티넘은 291개. 와... 그건 저번... 저는 이거... 펫이 두 개가 나왔고... 돈은 61골드. 자 이제 바꿔서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됐다. 가서 보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와... 펫이 두 개나. 어... 와... 그래도 일플레가 뜨긴 뜨는구나. 익추추기가 그렇게 고급이라면서요. 젠장. 자리 바꿔서 해보실래요? 더 있어요? 아 물론 있죠. 아... 아 나도 조금 더 있구나. 어... 근데 슬러쉬랑... 이거밖에 없어요. 데저트. 줘봐요. 뭘로 드릴까요? 둘 다... 다 줘요. 네이트! 다 줘요? 자리도 바꿔서 해보실래요? 어? 저 한 덩이 줘요 그럼. 저 이제 없어요. 그러면... 슬러쉬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바꿔서 한번 해보죠. 준비. 이거 자리 때문일 거야. 준비... 시작! 자리 때문일 거야. 아... UFO 색깔이야. 이거 진행하느라. 그냥 염료 넣으면 되세요.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자리 때문일 거야. 자... 1골드... 1골드... 벌써? 얍. 화석이... 골드가 더 잘 나오나? 아 그건 아닐걸요? 음... 확률은 저희 다 같을 거예요. 저는 이제 80 실버인데? 거의 두 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 1골드 70...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실험하는 걸로. 1골드 95. 졌습니다. 2골드. 아니야. 확률은 똑같았어. 그냥 내가 들을 수 없는데. 아 잠깐만. 웃기지 마요. 이거 딴 데다 해야 되니까. 아니야.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문... 이랬는데 그거... 팅 님이 그거 때문에 개 웃기겠다. 팻. 2골드. 뜰 때가 되긴 했죠. 그렇게 갈아 먹었으니. 갈아 먹었대. 자 2골드 66. 아니야. 2골드 20... 30. 와 앞에 떴다. 대박. 진짜? 얍. 물론이죠. 아 거기가... 거기가 진짜... 내가 갖고 온 게 진짜였네. 아... 정확히는 이제 제가 앞에 많이 갈아 먹었으면 이제 뜰 때가 되긴 했죠. 아니야. 프레 님은 그 전에 많이 갈아 먹었고. 그냥 내가 갖고 온 게 좋은 거야. 그런 걸로 합시다. 아까 사기템으로 하셨네. 사기꾼. 되게 자백했어요. 프레 님이. 아니야. 좋은 걸로 했다고. 자백하셨어. 아이 농담이죠. 뭐냐. 염료 색깔 바꾼다고 알려드리고 텍스처를 하셔서. 아... 아니. 무기는 못 받...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얼마든지. 거의 다 써간다. 전 골드는 4골드. 저 3골드 34. 전 4골드 36. 50골드. 거의 한 1골드 차이 나네. 하지만 난 펫을 먹었지. 뭐 지금은 펫... 펫이 아니라 돈이니까요. 뭐요? 빨리 다 갈고. 대시 해가지고 내가 먹어야겠다. 나머지. 무기요? 무기는 솔직히 전 할 줄 몰라요. 다 갈았다. 저도. 화석패 어떻게 생겼지? 네? 아 얘구나. 네. 개모생. 뭐예요? 방금? 꾸액. 응? 방금 어디서 꾸액. 이 소리 났는데? 사람이 한 것 같은 목소리로? 그래요? 저기 오리가 있는데? 헐. 거짓이야. 상한극 같은 거 안 합니다. 상한극? 상한극 보니까 랜덤 채팅 그런 데서 상한극 많이 하던데. 아 진짜요? 그 막 가끔씩 웃긴 거 막 올라오는데 보면 랜덤 채팅으로. 상한극 해가지고. 보석 같은 거는 여기다 다 넣어 가야겠다. 세벼 가야지. 내 거다! 일단 저기 킥스텍 해놓을게. 어 뭐야 이거? 뭐야 다 비웠어. 어 뭐지? 그럼 여기 다 넣고 가면 되겠지 뭐. 다 세벼 가. 루트홀. 어? 쉴트 남기셨네. 네. 저 슬러시 한 126개인데 한번 대결? 슬러시 126개요? 네. 저 쉴트는 126개로 할게요. 아니 좀 많이 해요. 차이 별로 안 나면. 제가 이길 거 같으니까. 아 예. 잠깐만요. 아니 저기 딱 맞출게요. 쉴트는 없고 슬러시로 하려고요. 음. 126개. 준비. 시작. 안 해요? 아유. 물 좀 마시느라. 이번엔 내가 이긴다. 지루하시면 영상 보러 가시면 되고. 다른 방송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싸우면 틱님이 이겨요. 저는. 방어가 특출난 스타일이고. 틱님이 데미지가 높은 스타일이라서. 싸우면 제가 삽 발려요. 아니에요. 선빵 다 필요 없고. 저 58실버. 어? 왜 57실버지? 어? 죄송해요. 저 돈을 안 놓고 해서 7골드나 있네? 이 사람아! 이긴 걸로 합시다. 제가. 네? 야 이 사기꾸나.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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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두고 가요. 가져가요. 뭘요? 아. 그 추출기는 저 가져갈게요. 네. 잘 드는 거를 챙기시겠다. 아니요. 제 거 챙겨왔어요. 아니. 제 거 또 말한 건데.